안녕하세요 좋은아침 입니다 좋은 아침인데 오늘은 현장에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도저히 일이 안되겠어서 부지런히 그냥 도망 나왔죠 그냥 자 이것은 기지창에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지금 저 앞에 펜스를 제가 내렸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그냥 완전 흙바닥 이었는데 지금 골절을 조금 깔아 놨거든요 조금 걱정됩니다 지게차 작업하기에 컨테이너 하나 정도 같으면은 한번이니까 빠지면은 저기 굴삭기가 있으니까 한번 정도면 작업할 수 있겠죠 여기는 그래도 어느정도 지게차가 회전이 되는군요 일단 지게차를 조금 움직여 봅니다 좀 불안불안해요 땅이요 다 젖은 곳은 다 젖었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요 지금이요 일단 대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움직이고 여기서만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하차를 해야 할 곳이 저 안에에요 안쪽에 들어가서 하차를 해야 되는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풀륜관 수로관을 하차 해야 되는데 한 대가 아니에요 몇 대가 된다고 하니까 잠깐 끝날 일이 아닌 거죠 굉장히 불안불안한데 일단 장미완 믿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빠지진 않았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지게차가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일단 하여튼 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현장이니까 또 어떻게 됐지 모르죠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앞에 보면은 고인목을 고여 놨는데 다시 이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혼자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살살 넓게 넓게 회전을 하는데 이게 그새 혼자 생쇼를 한 거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살짝 왔다갔다 했을 뿐인데 지게차가 빠져버립니다 정말 공포의 땅이죠 아 이제 빠졌습니다 여기서 더 윙윙 돼봤자 점점 파고 들어갈 뿐이죠 아 진짜 한심합니다 지금 제가 지게차가 들어온 저 타이어 자국이 그대로 나 있죠 어떻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혼자 자리 잡기 위해서 회전하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빠졌으니 일을 하고 싶겠나요 이거 아 진짜 제가 참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여기 지게차 하고 만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굴삭기로 지게차를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앞에까지요 진짜 난감하죠 할 일은 많고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지게차가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굴삭기에 지게 바를 들고 하차를 하든지 아니면 크레인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페이로다를 사용하든지 해야지요 지금 상태로는 지게차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꾸 시간은 가고 있고 다행히 그래도 바쁜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제 굴삭기가 와서 저를 끌어줄 거예요 제가 여기 굴삭기가 없었으면은 아마 애초에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 굴삭기를 믿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자 이제 굴삭기에 구사리를 걸고 매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땅이 진짜 콘텐을 하나 들고 한번 들어왔다 나간다면은 한번 빠져도 이렇게 굴삭기에 도움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업한다고 하차 하다보면은 하차 한번 할 때마다 빠져버리면은 굴삭기도 일 못하고 저도 일 못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장비는 장비대로만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른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들어올 땐 잘 들어왔는데 지금은 나가면서도 굉장히 헤매고 있죠 굴삭기 도움으로 그나마 조금 단단한 곳까지 끌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굴삭기 사장님 자 이제 차가 와 있는데 저는 이제 작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굴삭기도 굴삭기대로 짜증나는 일이죠 지게차만 빼주고 있을 순 없잖아요 덤프트럭에 계속 흙을 퍼날라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부지런히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탈출각이죠 자 지금 철근도 왔고 저 뒤로 이제 수로관이 와 있어요 그러나 뭐 지게차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페이로다 있는 곳을 연결해 드리고 저는 냅다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업용 지게차 저희 떴다방은 여기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여기서 주질 않거든요 그럼 뭐 저도 냉정하지만 빨리 빠져나온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지게차 사무실 폐로다 연결해 드리고 저는 이제 왔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이제 제가 이곳 지나가다니면서 보면은 땅이 완전히 다져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게차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처음이 문제죠 자 저는 이제 이곳에서 발을 빼나왔습니다 자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